요새 핫한 스타트업 비즈니스 탑5 5위 에듀테크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가상 현실을 이용한 교육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위 이커머스 지속 가능한 제품과 맞춤형 쇼핑 경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온라인 쇼핑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3위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 원격 의료 서비스 개인 건강관리 앱을 포함하여 건강과 웰빙에 중점을 둔 기술입니다. 2위 핀테크 모바일 결제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 개인 금융관리 앱 등을 통해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1위 인공지능 머신러닝 솔루션 데이터 분석 자동화 및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